고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이들은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서 신생아까지 차에 태워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김지욱 기자입니다. 대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한 차량. 맞은편 골목에서 한 소형차가 우회전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 유턴에 자연스럽게 사고를 냅니다. 이번에는 차 안에서 아기까지 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트럭을 들이받습니다. 이 사고를 낸 건 모두 20대 남성 A 씨. A 씨는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는데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5년간 37차례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A 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째인 아내를 동원했고 나중에는 태어난 신생아까지 차량에 태우고 범행했습니다.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이와 아내를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A 씨의 교통사고와 금융거래 내역,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 중학교 동창 2명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경찰은 보험 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SBS 김지욱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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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않고po의 경제와 사기 범행이 있습니다. 김지욱입니다.